조카가 옵니다. 어? 레슨!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대박! 어서와! 와! 서진아! 레슨아! 아우, 놀랐다! 왜? 왜? 상추들 안녕! 안녕! 제 조카입니다, 이서준.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어때? 삼촌 사무실 오니까 멋있어? 네! 이건 다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놀이동산 가봤어, 서준이? 네, 가봤어. 놀이동산 가면 있는 거 장난감으로 만든 거지? 네. 촬영 것은 아주 좋아. 여기서 안 자요. 삼촌은 집에 가서 자고, 여기는 와서 촬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왜 뺐어요? 거기 이제 다른 거 채워놓으려고 다 빼놨어요. 저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요? 네. 다 외삼촌 장난감들이에요. 부럽죠? 네. 그런데 외삼촌. 저기 위에 있는 건 뭐야? 저 위에 앉아 있는 거? 외삼촌 얼굴 닮았어? 뭐예요? 그런데 외삼촌. 응. 이거 뭐야? 그 위에 있는 거. 이거 악당. 나쁜 사람. 막 총 들고 있지?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외삼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다리예요. 그런데 외삼촌. 응. 아까 저기 이거 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응. 예.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아이언맨 알아요? 아이언맨 당연하죠. 아이언맨이에요. 이 아이언맨 많은 거 중에 뭐가 제일 멋있어요? 네. 어? 그 팔 긴 거? 아이언맨. 이거 또 뭐예요? 그건 이제 사람 피규어들 인형입니다. 어서와. 근데 꺼낼 수 있어요? 꺼낸다고요? 아니 그냥. 혹시 꺼내보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착해. 참 전에 전에 저거. 응. 들고 있는 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어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멋져요. 진짜 멋져요? 네. 그런데 자동차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변신하는 거요? 외삼촌이 하나 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노란색. 그거? 그거? 어. 어. 보여줘서 그냥 버렸어요. 버렸어요? 서준이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 응. 아빠 레고도 있는데 응. 그게 다 부숴뒀어. 서준이가 부숴뒀어요? 네. 옛날에 아기 때. 아기 때 부숴뒀어요? 네. 서준이는 자동차가 좋아요? 로보트가 좋아요? 로보트. 이런 로보트. 이런 로보트? 응.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 와. 옛날에 서준이. 외삼촌. 응.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외삼촌이 옛날에. 저. 이렇게 꼬부가 내가 벨트 했는데. 아, 그랬어? 서준이 저기 로보트 중에 뭘 갖고 싶어요? 저. 이거야. 이거. 그다음에 이거. 저기 위안이 좋아요. 아, 다, 다, 다 갖고 싶네요. 움직이는 로보트를 그러면 외삼촌이 선물로 줄까요? 움직이는 거 엄청 멋있는데. 이거 보여줄까요? 왜요? 예. 이거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 무릎 이 버튼 이거 한번 눌러봐요.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때요? 응. 멋있어요? 네. 움직이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코뿔소. 코뿔소? 응. 어, 외삼촌한테는 없는데. 아니, 이거 옆에 있는 거요. 아, 저거 사자. 맞아. 저거 움직이는데. 저거 어디에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봤어요? 에러셋티브에 봤자. 봤었어요? 응.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서준이, 이서준 해보세요. 이서준. 이서준 하죠? 좀 어려워요, 다시. 사랑해요 해요. 한번 더 크게. 사랑해요. 이거. 사자. 아, 사자. 응. 꺼내줄까요? 응. 그냥 비행기는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사자 꺼내봐요. 사자 꺼내봐요. 네. 그대들은 조심해요. 조심조심할게요. 요거를. 뭐를 누르면 될까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응.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어. 이거 성촌. 네. 근데 이 종이 뭐예요? 근데 이거 뭐야? 그 다음 이건 또 뭐예요? 그거 있는 거? 그것도,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뭐예요? 그거는? 비행기는 ON 이거는 세움 또봇 이거든요. 이거 원래 또봇이에요. 원래 또봇이에요? 예술론 또봇이 말이에요. 예술론 몇 개 있어요, 서준이는? 열 개나 있어요? 네, 에술론 넓 개 있어요. 타워 에스웨어 킨드, 모드, 세트, 스테이, 컨트롤, 세트, 스테이, 모드가 컨트롤 있어요. 아, 비슷한 게 있구나. 네, 모드고, 렉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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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그, 칸, 린리더에요. 아, 이제 이거 넣어도 될까요? 네, 넣어요. 네. 신기한 것도 보여줘요. 신기한 것도 보여줄까요? 네. 내 선촌, 이거 비행기 배송시켜주면 안 되죠? 되죠?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실래요? 묶어. 이거 비행기 배송시켜주면 안 되죠? 묶어. 뭐라꼬만 밑장 빼기냐? 그거를 밑에 거 하자, 밑에 거. 밑에 거? 그거는 아직 안 보여줬어, 밑에 거. 그렇죠, 조심스럽게. 외삼촌 닮으면 안 돼요. 아우, 잘하네.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어째요? 응. 오늘 선생님 갖고 놀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외삼촌이 어릴 때, 애기 때 갖고 놀던 거예요. 외삼촌이 이거 보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요. 우와, 우와. 외삼촌 닮아가지고. 같이 한번 변신시켜서 합쳐 해볼까요? 네. 또 먹고 있는 천하 대장군이랑 강철 대장군 하시는 천하 모덤 강철 대장군이 돼요. 외삼촌 닮아니랑 서준이 강철 대장군이랑 나중에 한번 싸움 붙여볼까요? 응.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허리가 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거 세트하면 안 좋아요. 여기 조금 더럽긴 해요. 어, 그건 좀 더럽긴 하죠? 내가 호흡 보여줘야 돼요. 하아, 깨끗해졌네. 어, 시우면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아, 물티슈로. 그런데 이건 지금 내가 처음 봐요. 이건 처음 보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이거 여기 있어요. 네. 넣어주세요. 어,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포크레인 앞에 넣는 거야. 내 손가락으로 이거 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꺼내가야 되겠지. 네, 그래. 이거는 아직 외삼촌도 변신시키는 방법 없고. 전 아닌데. 어? 소준이 변신시켜줄래요? 응. 이거 먼저 이걸 쏙 빼야 돼요. 이걸 빼요? 응. 아니, 앞으로 말고 이렇게 위로. 위로? 아니, 공원 같은 걸 이렇게 빼요. 오. 아, 이렇게? 오, 맞네. 응. 그렇다면 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이거 조금, 이거는 외삼촌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TV로 보여줄게요. 네. 괜찮아요? 네. 넣어도 돼요?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으로 변신을, 이건 진짜 방법으로. 저 알아요. 포크레인은 이 팔 빼야 돼요. 팔 빼야 된다고요? 네. 여기 모양색 보이지? 응. 그걸 꽉 보여야 돼. 아니, 이거 한번 풀어줘. 응? 저도 모르겠지. 모르겠지. 같이 공부해보잖아, 아주. 이건, 이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건 나 아는데, 이건 몰라요. 아니, 외삼촌 사무실 와보니까 어땠어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쟤? 음, 이런 로보트. 이런 로보트가 좋아요? 네. 근데, 이건 무슨 크레인이에요? 길게 만들어야 돼요. 아, 크레인 밧줄을 길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군데 끼워가고, 이렇게 도둑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트럭이에요. 트럭이 되죠? 네. 아, 똑똑.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천천히 장난감 갖고 싶은 거 있었어요? 여기 아까 쭉 구경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제일 갖고 싶었어요? 음, 거기 앞에 있는 거. 아, 그거 포크레인? 아, 알았어. 아끼고 있는 거. 알았어. 이상훈TV 화이팅 한 번 해줘요. 하나, 둘, 셋! 이상훈TV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와. 어, 알았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파워즈라는 그 장난감이에요. 우주, 우주 배경.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 네. 다 안 돼. 다 안 돼. отт dem Kiev. Paul imp West bay에 네 명체 인터넷에서 안 돼. 지지 ما이 공짜 인터넷에서 안 돼.